이은상 1903년 10월 22일에서 1982년 9월 18일 가곡으로 작곡되어 널리 풀리고 있는 가곡파 성불사의 밤 옛동산에 올라 등의 시조를 쓴 시조시인 예술원 공노상 오일용 민족상 학예 부문 본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교수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혼우산 경상남도 마산 출생 1923년 연희 전문학교 중퇴, 1926년 일본 와세다 대학 조도전대학 사학과를 청강하였다. 1970년 경희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1974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31년 이화여자 전문학교 교수가 되고, 1945년 호남신문사의 사장을 지냈으며, 1950년 이후 청구대학,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영남대학교 등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1954년 예술원 회원에 선임되었고, 1959년 총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회장에 취임하였으며, 1965년 민족문화회장, 안중근 의사 숙모회장 등을 맡아 단연간 민족적 위인에 대한 현창 사업을 전개하였다. 1967년 시조작가협회장, 한글학회 이사회에 취임하고, 1966년 문화재위원회에 추대되었다. 1969년 한국산학회장, 독립운동사 편찬위원장에 취임하고, 1972년에는 숙명여자대학교 재단 이사장에 추대되었다. 1974년 노산시조문학상을 제정하고, 그해 한국, 네팔협회 이사장이 되었으며, 1976년 선곡합술문화재단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역시 그해 총력안보국민협의회의장, 시조작가협회 종신회장이 되고, 1978년 예술원 종신회원으로 추대되었으며, 1981년 국정자문위원회 위촉되었다. 예술원 공노상, 오일용 민족상, 학예 부문 본상 등을 수상하였다. 가국으로 작곡되어, 널리 풀리고 있는 가국파 성불사의 밤, 옛동산에 올라 등 많은 시조가 있다. 저서로는 노산사화집, 노산시조집, 노산시문집, 이충무공, 일대기, 난중일기해, 나의 인생관, 민족의 향기 등이 있다. 일생을 통하여 시조와 민족의식 앙양이라는 두기를 위해 진력하였다.